I'm gonna tell you a secret You love me, I love you Even though we just get to speak it For real 안녕하세요. 에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요즘 점점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요. 건조한 피부를 위해서 제가 여러분께 이 크림을 소개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라포치젤의 이 멀티크림인데요. 제가 요즘에 이 제품 정말 잘 사용하고 있어요. 용량도 정말 정말 크고 멀티크림이다 보니까 한 번에 정말 피부 고민을 해결할 수 있어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 제품을 소개하고 또 저의 리뷰를 여러분과 이렇게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제가 이 크림을 소개해드리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건조해지다 보니까 피부가 점점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크림을 사용해야 될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제품을 공유하고 싶어요. 좋은 건 공유해야죠. 그쵸? 멀티라는 이름처럼 이 제품은 세 가지 기능을 동시에 함유하고 있는데요. 수분을 공급해주고 또 진정작용 그리고 미백 효과까지 있는 그런 착한 크림이랍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이름 어렵죠? 멀티 액티브 하이드레이딩 크림인데요. 이 제품은 또 오일섬 수분 크림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1회 사용 후 513% 피부에 수분이 충전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일섬 크림이라고도 불린다고 하네요. 그리고 48시간 동안 마르지 않은 엄청난 보습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랍니다. 저는 중간성의 피부를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제품은 정말 속당김을 해결해주는 고마운 제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절기부터 또 건조해지는 겨울철까지 사용하면 좋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제형 보이시나요? 정말 수분감이 엄청나죠? 게다가 이렇게 전용 스페셀러까지 있어서 정말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정말 수분감이 엄청나죠? 촉촉해진 거 보이시나요? 전혀 끈적이지 않고 가볍게 싹 발리고 그리고 제가 종이 테스트까지 해봤는데 종이가 붙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끈적임이 적은 제품이에요. 이게 안 바른 쪽 이게 바른 쪽이에요. 차이가 정말 엄청나죠? 게다가 이렇게 보시면 사이즈도 정말 넉넉하잖아요. 가성비 대비 정말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또 저 자극 테스트를 패스하였다고 하고요. 보습 효과가 큰 동백나무 추출문 또 시어버터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성분들이 피부의 유수분 발렌스를 개선시켜주고요. 라포티셀 크림 하나로 수분 공급, 미백 그리고 진정까지 해결할 수 있어서 정말 이것처럼 바를 필요 없이 크림 하나로 다 해결이 되니까 정말 요즘 관리하기가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이 제품을 사용하는 팁을 제가 더 공유하고 싶은데요. 이제 찬 바람이 많이 불어서 피부가 많이 건조해지잖아요. 그럴 때마다 수시로 발라줘도 되고 자기 전에 이 크림을 두껍게 바르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물광 효과 막 엄청 나더라고요. 아니면 지금 제가 피부과 시술을 받아서 피부가 예민하고 좀 건조한데 그럴 때마다 이 크림을 잘 사용하고 있어요. 시술을 해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제품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하고 느낀 점은 정말 수분감이 엄청나고요. 그리고 향도 약간 뭐라고 하지? 레몬향 같은 그런 상쾌한 향이 나요. 엄청 인위적이지 않아서 향이 민감하신 분들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약하자면 쉽게 제 피부를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고마운 제품이고요. 그리고 가성비 대비 좋은 제품이다. 건조할 때마다 수시로 발라주셔도 되고 자기 전에 바르셔도 되고 화장도 잘 먹는답니다. 이게 제가 준비한 영상의 전부이고요. 이 제품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다면 더보기란에 제가 정보를 적어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포스팅을 해왔으니까 포스팅을 참고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죠. 피부도 건조해지고 추워지고 있는데 가성비 좋은 우리 크림으로 건강하고 예쁘게 잘 이겨냈으면 좋겠네요. 이제까지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채널이 처음이시다면 제 이름은 MI고 패션 뷰티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피트니스 관련 비디오를 매주 제작하고 있고요. 구독하기 눌러주셔서 매주 저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